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학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3교시 마지막 시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얘기 재미있어서 조금 더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화장품 얘기 좋죠. 장우석 본부장님은 화장품? 저는 거의 안 바릅니다. 거의. 피부 좋네요. 네 그냥 뭐 세수하고 오늘도 안 발랐는데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면도하고. 피부가 원래 더 좋았는데 여기 나오면서 좀 망가져서 농담입니다. 원래 피부가 좋아서 원래 타고나기를 타고났습니다. 오늘은 미국 상황이 좀 어때요? 시작 전에 괜찮습니까? 그냥 뭐 글쎄요. 나스닥만 약밥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좀 시작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뜬금없이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부진한 걸 또 좋아하는 그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좀 시켜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조금 뭐 원래는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좀 이따 한번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흐름을 좀 보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딱 보시면 일단 아마존이 한 5.07%가 빠졌고요. 이미 소비자 쪽이죠. 테슬라와 똑같이 5%대 하락을 좀 해주면서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 실적 정말 좋았는데 진짜 주가가 일주일 동안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건 헬스케어 쪽이 완전히 녹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금융이 녹색이었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또 녹색의 모습을 보이면서 흔히 얘기하는 물론 헬스케어는 아니지만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 그다음에 금융 소재 쪽 산업재 쪽 이렇게 해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분들 특별히 특징이 없는데 애플도 약보합 정도. 그래서 지난주에 빅테크를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재미가 없었고요. 이건 난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부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스로도 역시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번 실적이 약간 조금 부족하게 나오면서 일단은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조금조금씩 메꿔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로도 좋아하는데 한번 사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왔다고 좀 느낍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한번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 건데요. 다우가 2.7%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S&P500이 1.2% 상승했고요. 다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1.5%로 지금 보시면 다우하고 나스닥의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한 4%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드문 케이스인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성장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었던 한주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중으로 보게 돼도 일단 다우가 13.6% 나스닥이 6.7%를 보여주면서 거의 2배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또 계속 얘기하지만 금융이라든지 다우 쪽에 많이 편입되어 있는 에너지 쪽 이런 것들이 좀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58인데 지난주 금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아주 안 좋았을 때 1.5가 잠깐 깨졌습니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가도 한 2%가 올라가면서 65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실적이 다가오는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물론 큰 기업들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따로 상장 종목들 실적을 좀 가져왔는데요. 노블록스가 오늘 발표하면서 끝나고 노블록스 그다음에 내일은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는 인공지능 보험회사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슈런스 탱크로지라고 하는 책보시나 이런 걸로 해서 보험을 가입시키는 그다음에 펠런티어 많이 보유하고 계시죠. 이것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유니티가 또 발표합니다. 유니티. 유니티는 노블록스처럼 메타버스 기업이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포시마크라고 해서 포시마크는 뭐냐면 한국의 당근마켓 같은 중고 물품을 팔 수 있는 고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범블를 데이트하는 앱이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에어비앤비, 코인베이스, 도어데시 같은 기업이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알리버바하고 디즈니가 또 발표합니다. 아마 목요일 날이 가장 핫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 날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디즈니 실적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 연행이 있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크게 문제없는 한 줄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월요일 날 로블록스하고 화요일 날 유니티의 실적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일단 유니티는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보유하신 분들이 다 물려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하락하고 있는데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끝물. S&P500 지수 중에서 439개 기업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익은 80.2%가 예상치에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은 77.6%가 예상치에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보기 드문 실적의 강세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이익조정 비율이죠. 그래서 이익조정 비율을 높인 거가 80. 낮춘 게 20이라서 8대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대부분의 10개 중 8개 기업들은 이익조정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어서 정말 아마 제가 보기에 실적이 끝난다고 그러면 최근에 본 어떤 분기보다 좋았을 텐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보유한 종목들 테슬라, 빅테크는 실적이 좋았지만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여러분들을 체감을 못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보면 여러분들 시장에 이끌어가는 게 뭐냐 금융업종 대표하는 게 XLF입니다. 5일 연속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매일 올라갔죠. 거기서 올타임 하위를 기록했고요. 산업제 ETF XLI가 다시 한 번 5일 연속 상상하면서 올타임 하위로 가는 그런 모습 XLI입니다. 그다음에 소재는 XLB인데요. 이거 똑같이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역사 최고치에 도달했고요. 다우스 역시 5일 동안 올라가면서 올타임 하위로 마감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뮤 소비지라든지 아니면 테크 쪽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유한 정보들이 쉬는 동안에 이런 것들은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업종 중에서 여러분들이 XLF를 보유하시든 아니면 회사 개별 기업을 구매하시든 하나 정도는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눈 딱 감고 금융업종 중에 뭐 JP모건 체크가 됐든 기업을 사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니까요.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거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담아두자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은행주의 실적이나 주가가 좋을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은행주의 실적이 좋지만 실적이 좋고요. 가장 필요한 건 워낙 싫어합니다. 금융업종은. 사람들이? 워낙 싫어하죠. 웬만하면 보유하지 않는. 깊이 업종, 깊이 종목 중에 하나죠. 오히려 산업재나 소재는 있습니다. 또 찾아보면. 깊이 업종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요? 아니면 미국 투자자들이 다? 전세계가 다? 전반적으로 해요. 미국 현지인들이나? 그러니까 주가가 과하지 않겠죠? 그렇죠. 주가가 재미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업종 자체가 물론 언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포트폴리오 다변화시켜놓으면 언젠가는 금융업종도 올라갈 때 있거든요. 언젠가는. 약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하여간 금융업종은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올해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많이 안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만약에 금리가 여러분 생각에 1.5, 1.4까지 안 간다. 그다음에 1.5, 6, 7, 8, 2까지 간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주가 수혜주가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금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완만한 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금융업종이니까 차라리 그냥 XLF라고 해서 전체 ETF도 상관없고요. 어쨌거나 금융업종 ETF든 종목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주가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세요. 주가는 지금 다 사상 최고치인데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PER이 보통 금융주가 낮으니까 한 10배 12배니까 한 15배까지는 올라간다고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XLK가 기술업종을 대표하는 ETF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 빠졌어요. 지난주에. 엄청 빠지고 이게 몇 개입니까? 7일 연속 빠지고 이틀 올라온 거거든요. 이틀도 얼마 안 올라왔죠. 정말 한 주 동안 한 주가 아니고 거의 2주 동안에 기술업종이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계속 빠지다 보니까 애플을 보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반도체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재미가 없었던 한 2주간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IPO ETF 신규 상장 종목 모여 있는 ETF IPO ETF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무려 8일 동안 빠지고 진짜 마지막 9일째에 반등하는 바람에 이것도 아니었으면 정말 최악의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마지막 날 반등하는 바람에 일단은 9일 하락을 8일 동안 하락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기술업종 그다음에 IPO ETF IPO 종목들 하다 보니까 더욱더 재미없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해서 스펙 대표하는 ETF죠. 스펙 ETF 역시 6일 동안 빠지고 7일째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업종 기술업종 IPO 종목들 스펙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한 10여일 동안은 너무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가 올라가든 뭐하든 나는 내 종목은 안 가는 거죠. 짜증 났을 텐데 아예 그럴 때마다 조금씩 분산하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스펙이나 IPO나 기술업종이 막 가기에는 조금 모아한 시장이니까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분산하시라고 다시 한 번 조언을 드립니다. 자 니콜라 시장이 나왔는데요. 니콜라는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은 똑같이 못 나왔습니다만 한 13%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요.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역시 매출은 빵이었습니다. 손실은 1억 2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천 3백만 달러의 거의 4배 정도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주식 발행수가 2억 7천만 주에서 3억 9천만 주로 한 40% 이상이 또 증가했습니다. 진짜 했네요. 그렇죠. 자금을 계속 땡겨야 되니까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주가가 왜 올라갔냐면 첫 번째 전기차인 리콜라 트레라고 하는 이 모델을 갖다가 올해 4분기에 인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살짝 이게 인도가 가능할까 이게 지금 될까 생각이 들지마는 회사 측에서 밝힌 내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토탈 트랜포테이션 서비스인가 이게 무슨 무슨 어떤 운행하는 어떤 회사인 것 같은데요. 운소 회사 같죠. 네. 이런 회사인데 여기서 일단 리콜라 무공행 트럭을 100대를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실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 배터리 전기차 2대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2대를 인도해서 그걸 테스트하고 성공이 되면 1년 뒤에 또 추가 구매하는 건데요. 전기차는 30대 수소차는 70대를 인도해서 총 100대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2020년 상반기에 추가 4대 하는 걸 갖다가 성공리에 인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공리에 테스트를 마쳐야지만 100대까지 주문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순수하게 지금 선택적인 조약이 불러붙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래요. 얼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것 때문에 주가 급등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어쨌거나 조금 옵션이 있는데 추가 사항을 좀 보시면서 확실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니콜라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콜라는 우리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샀죠. 많이 있죠.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되게 많죠. 되게 많죠. 지금 보유 순위 한 20위권 들어있는 종목이죠. 그렇긴 해서 자꾸 그래서 업데이트도 좀 해 주시고 자꾸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플러그 파워나 관련 그런 주식이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컨텀 스케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니콜라가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는데 일단은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온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좀 수습한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차도 좀 인도가 가능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여기는 제가 안 적었지만 독일의 울릉공장도 또 다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딱 아주 반듯하게. 물론 거기 안에 동력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그런 건 없지만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모든 건 진행되고 있다. 트럭을 만들 수는 있겠죠. 당장은 매출이 없지만 앞으로는 만들 수 있으니까 매출이 없는 게 큰 흉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흉은 아니고는 아니죠. 저기는 궁금한 게 꿈이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이 매출이 없다면 앞으로의 꿈으로 이제 지금의 주가가 설명이 되는 걸 텐데. 그렇죠. 예를 들면 수소전지차가 꿈이죠. 그래서 원래 예전에 했던 그 뭡니까? 그 동력에 있다 없다의 중심에 섰던 그 트럭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트럭 이름이 뭐였죠? 수소트럭은 현대차도 이미 만들고 수소자동차도 이미 있는데 우리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들은? 니콜라가?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니콜라가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세미 트럭인가? 원래 니콜라가 갖고 있는 차에 대한 디자인을 처음에 뭐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냐면 테슬라가 모방했다. 도용했다고 판결이 소송이 붙었는데 실제 약간 니콜라 손에 좀 들어줬어요. 니콜라가 한 게 맞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약간 본 땄다고 하면서 부과를 받은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워낙 전기차에 대한 핫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게 됐고. 그다음에 한화가 여기 투자하다 보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신다. 한화가. 한화가. 그래서 한화가 지금 절방도 주식을 줄였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많이 매수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바이백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워낙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10년 만에 가장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이미 올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쑥 올라와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 규모가 4840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참 남았죠 올해는. 그러니까 충분히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바이백 혹은 배당 쪽에 이자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배당과 바이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태부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divvb. divv던데의 divv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백에 b 해서 매우 쉬울 것 같아요. divvb를 구매하시면 여기는 바이백과 배당을 많이 준 종목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알아서 운영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특별히 딴 거 하실 필요 없이 혹시 바이백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거든요. 지금 iShares us divv던데의 바이백 etf인데 이게 보시면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워낙 바이백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고 현재 배당 수익률도 2% 가까운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거 차트 보시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떡하냐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어쨌거나 이 관련된 기업들 주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가장 많이 포함된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gp모건체이스 뱅커어메리카 at&t 웰스파고 인텔 등등인데 올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월이 끝나면 은행주들이 바이백이 풀립니다. 제한이. 그러면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때는 못하다 했거든요. 이게 풀린다고 그러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지혜평건처에서 뱅커어메리카 웰스파고 시트까지 해서 아마도 바이백을 늘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때 주가 올라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이백 머리 아프시게 다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divv를 가져가시면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at&t만 아니면 장보부장님이 평소에 괜찮다고 했던 종목들 꽤 들어있네요. 어떻게 갔습니까 at&t는. at&t는 미워하시잖아요. at&t는 제가 좀 미워하죠.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 되게 재무자표가 안 좋거든요. at&t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입을 통해서 배당 주고 있다고 하는데 할 정도까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at&t는 배당 먹은 것만큼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거의 똔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좋은 종목들이니까 어쨌거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은스테이가 오늘 보고서 낸 게 있는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동차 업계의 칩 부족이 이들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드는 이미 스스로 인정했죠. 색상 감수를. 반도체를 포함한 자동차의 전자 부품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표가 뭐냐면 자동차를 만들 때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비용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2000년도에는 자동차 한 대당 18%의 비용이 들었다는 거죠. 어차피 이걸 이 비용이 곧 여기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2010년도에 27%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40% 30년에는 45%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반도체의 칩 부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월과에서는 보통 올해까지만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 모은스텐 얘기는 좀 더 이어져서 내년까지 이어진다 하니까 자동차 회사에 대한 어떤 칩 부족에 대한 피해는 조금 더 이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업체별 차량 생산 예산 감소분을 가져왔거든요. 이 빛에 보이시는 바탕면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게 지금 포드 자동차가 다 길에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수천 대라고 하는데 몇 대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칩이 안 돼서 그냥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포드는 36만 대가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GM은 32만 대. 루노 리산 미츠비시는 28만 대 정도. 그다음에 폭스바겐은 20만 대 정도. 그다음에 스테란티스는 이건 뭐냐면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푸저가 합쳐진 회사입니다. 이건 다 20만 대. 그다음에 토요타가 11만 대. 혼다가 약 8만 대 정도. 올해는 좀 부족해질 것이다. 라고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차를 사는 걸 못 사겠네요. 뒤로 미뤄야 되겠네요. 아니면 중고차를 매입하든지 하셔야겠죠. 매입하든가.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차가 이렇게 안 나오면 새 차를 살까 중고차 살까 상당히 많이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나와서 저는 끝났지만 어쨌거나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중고 시장원을 가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중고 관련 기업이 상당히 주가 세니까 중고차를 많이 구매하시려고. 그런 것 좀 미리 찾아보면 괜찮겠네요. 중고차 매매 많이 되면 돈 벌만한 회사들. 유주득화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업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멕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쭉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지난번에 GM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 보고서 나온 수량이기 때문에 얼추 맞을 것 같은데 GM이나 포드나 가장 많이 생산이 감소하는 건 나오기 때문에 포드만 피해보고 GM은 지나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GM도 같이 좀 우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신규로 오픈한 소매점 3597개 중에서 45%가 달러 소매점이라고 하면 달러 소매점이 뭐냐면 한국말로 치게 되면 천량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천량샵이라고 있었는데 요즘에 그 자리를 다이오석에 메꿨잖아요. 그런 가게인데 달러 제너럴이 있고요. 달러 트리가 있고 패밀리 달러 그다음에 파이블리로가 있는데 보통 이게 다 보통 5달러 미만의 물건을 파는 가게거든요. 그런데 이 가게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달러 트리가 바로 한국의 다이소거든요. 많은 분들이 미국같이 좋은 나라에서 이 다이소가 왜 잘 되냐. 주가가 다 사상 최고치에요 지금. 그럼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봤으면 제가 가봤어요. 실제 달러 트리가 미국에 가서 가봤더니 그냥 제가 차별화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일단 인종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 물건을 살 만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미국에. 그만큼 충분한 노문력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사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이 많은 분들이 사고 있다. 그리고 실제 1달러짜리가 주류인데 다 1달러입니다. 책도 1달러짜리. 음반도 그렇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1달러이기 때문에 하는데 약간 조잡한 거 빼놓고는 일단 잘 팔리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증가한 게 달러 제너러입니다. 달러 제너러는 뭐냐면 한국으로 치게 되면 홈플러스 이스프레소 같은. 정식 매장은 큰 마트는 아니고 동네에 하나씩 있는 마트. 그래서 가까운데 두부 한번 살아가려고는 이마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가까운데 이용하겠죠. 그런 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달러트리가 얘기했던 다이소. 보통 1달러 맥스 3달러까지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패밀리 달러는 어차피 상당히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파이브 빌로우는 이름이 느껴지시듯이 5달러 미만의 물건을 팔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5달러가 미만이 진짜 물건이 없는 게 없어요. 가시면 되게 많은데. 그런데 다만 들어가면 약간 뭐라 그러죠. 냄새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싼 플라스틱 그런 냄새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대부분 다 한 19개는 중국산이 많고요. 그런 것들이 메꿔지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또 K자 반드니까 있는 분들은 더 있는 거고 없는 분은 더 없어지면서 이런 현상 때문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소매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월마트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약간의 저가형 이런 매장도 하나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 달러 제너럴이나 달러 트레이를 제가 추천해드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한 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리 좀 말씀드릴 때가 됐죠. 그런데 제가 구리는 여러분들 이미 보유하신 분이 많죠. 리오틴트가 바로 구리를 또 채굴하는 회사니까 구리가 갑자기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최고가를 기록 중에 있는데 톤당 만 달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상 최고치는 아직 아닙니다. 신고가 최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10년 만에 거의 최고까지 와 있는데 더 넘어가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가겠죠. 그런데 작년도 최저치 대비해서 114.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자 뱅크업어메리카가 조만간 구리가 조만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만간입니다. 12개월이 아니고 톤당 만 3천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겠다. 상승할 수 있겠다. 약 30%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환 그다음에 풍년 및 태양가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구리가. 저는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창출되면서 일단은 좀 많이 쓸 거라고 보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리본보드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거를 새로운 석유라고 지칭하면서 5년이나 10년에는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또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중국이 연휴가 한 5일 있었나 봐요. 5일 동안. 그렇습니까 혹시? 5월 초에 5일 동안 쉬었나 봐요. 그런데 쉬고 나서 쉴 때는 공장이 안 돌아갔는데 쉬고 나서 갑자기 공장이 돌아가면서 또 구리를 확 땡겨가는 바람에 갑자기 가격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구리는 조금 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구리를 투자할 수 있는 거는 ETF가 있고요. ETF가 CPER 코퍼에 약자를 해서 CPER이 일단 구리를 추정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이 있겠죠? 네. 그렇죠. 아니면 리오틴토나 프리포트 맥모란이나 그런 과제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관련 기업이 다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오늘 리오틴토도 급등하지 않을까. 조만간 100달러를 찍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딘가에서 구리가 수요가 왜 늘어나는지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전기차 많이 늘어날 거고. 맞습니다. 인프라 수요 같은 데 늘어날 거고. 일일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다 계산해서 전체 구리 수요가 얼마나 늘지 봤더니 한 5% 정도 더 늘더군요. 그래요? 지금 수요보다.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가격이. 그런데 이제 5% 정도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그 민감도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에이 이렇게 비싸면 안 쓰고 말아 할 건지 과연 그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안 쓴 다른 대체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와 무관하게 특히 칠레 같은 곳에서는 잘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원래 제일 많이 생산 가능한데 칠레에서 또 무슨 세금 인상 이슈인가 해서 또 생산이 순조롭지 않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종목을 좀 볼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리오틴터는 오늘 2%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프리포트 맹모난 한번 보고 구리 가격 관련 기업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프리포트 맹모난 역시 2% 그러니까 오늘은 구리 관련 기업들이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구리 가격 이상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보시고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500이 0.12% 하락의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다운은 오늘도 올라갑니다. 0.47%로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나스닥이 한 1%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네요. 0.9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좀 두고 봐야겠지만 제가 딱 보니까 오늘도 아마 기술주의 하락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좀 이따 한번 보고 일단 그러면 먼저 맵 부터만 보고요. 한번 다시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맵을 좀 볼게요. 제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인데요. 보니까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존 1% 하락, 테슬라 2% 하락, 페이스북 2.6% 하락, 구글도 1%, 애플, 마이크로스 다 1% 하락하면서 다 1%, 2% 하락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 기술주들이. 그런데 반도체에도 역시 한 1, 2% 하락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이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가 또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2%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번 더 키워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도 또 올라가는 모습. 금융도 보기에는 거의 다 올라가죠. JPO, JS 1%, 뱅커,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카즈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워낙 똑같은 시장의 흐름이 나와죠. 항상. 그다음에 또 헬스케어 이쪽도 제약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면 필소비제. 그러니까 코카콜라, 펩시 이런 기업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P&G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약간의 가치주 혹은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기술 업종, 이미세부지 업종. 우리가 소위 기술주가 많이 포함되는 그런 업종들은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도 하나 또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버블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간 거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딱 걸리잖아요. 하나 다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나 걸리죠. 이거 딱 걸리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올라간 거죠. 이게 비아트리스인가? 이게 뭐냐면 제약주인데요. 좀 이따가 기사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급등하고 있는데 6.6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코보가 또 많이 빠지네요. 실적 때문에 빠지는지. 하여간 코보가 4.77%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인데요. 이것도 한 번 기사를 찾아보고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간단한 기사를 한 번 보겠습니다. 메리호트 호텔은 3센트 비트였는데요.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간다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너무 기대감 때문에 메리호트 호텔 힐튼 호텔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오히려 실정이 나오고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티는 저가 화장품이 저가 화장품. s로드는 고가 화장품이고 코티는 저가 화장품이고 또 중간에 얼타 뷰티가 있는데 이건 좀 싼 건데 지금 이게 인라인 나왔거든요. 인라인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뜻이죠. 매출이 예상치에 부합하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자이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너자이저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에서 썼죠. 집에 계시면서 워낙 또 많은 생활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많이 쓰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고요. 60센트였는데 77센트가 나오는 바람에 매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단 전망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고 바이온테크가 실적이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이익이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지금 8.7%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간만에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제 백신 관련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타이슨푸드는 육가원 업체인데요. 한국으로 보게 되면 할인 같은 기업입니다. 할인.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닭고기에 대한 또 소비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윈터 그러니까 겨울에 혹독한 겨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좀 문제가 있어갖고요. 치킨 같은 것도 많이 팔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타이슨푸드가 워낙 핫한 기업이 아니니까 아마 주가는 별로 재미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닭고기는 요즘 많이 올랐다 하더군요 가격이. 닭고기 많이 올랐습니다. 닭고기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죠. 저희가 하루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제가 이제 잠깐 동남아에 있으면서 치킨 라이스를 물릴 때까지 먹어봤거든요. 치킨 라이스요? 거기엔 치킨 라이스가 이제 주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닭다리 하나 올려놓고 밥을 볶아서. 그게 이제 오래 가거든요. 더운 나라는 상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거의 그게 주식이거든요. 제가 이제 닭고기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루에 7천만 마리가 닭이 소비가 된대요. 어디서요? 전 세계에서. 그 밖에 안 돼요? 7천만 마리가요? 7천만 마리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렇죠. 좀 많은 거죠. 전 세계에서요? 저는 닭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닭이 진짜. 하여간 뭐 의외. 그렇게 하죠. 되게 불쌍하죠. 닭은 보통 내버려두면 자연산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한 20년 넘게 산대요. 40, 30년 정도. 그리고 지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닭들을 한 달 남짓 지나면 잡아먹죠. 그렇습니다. 좀 그러네요. 아까 비아트리스가 나왔는데요. 왜 급등하고 있는지. 여기 심볼이 VTRS인데. 이거는 일단은 아까는 2.6% 지금 이제 작년에서 한 6%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보시게 되면 예상보다 못한 이익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또 예상차 상이했네요. 그런데 여기 다음 끝에 보시면 첫 번째 배당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11센트를. 그게 이제 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이 올라가네요. 그다음에 프리포트 맹보란, 페클라 마이닝, 서던코퍼 이거 다 구리 관련주거든요. 비오는 빠졌지만 다 해서 오늘 다 올라간다는 거. 제가 보기에도 오늘 한 23%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뭐냐면 공연 기획이나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지금 보유에서 제프리에서 매수를 올렸는데 최근에 많이 의견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면 얼마나 많은 공연을 하겠습니까. 가수 공연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 상당히 좀 펜트업 디멘드 같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게 조금 예상치 못하는 느낌이었네요. 이럴 때는 빨리 가셔서 저기를 모셔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CNBC 마켓 가셔서 빨리 가신 다음에 본드를 보시면 본드를?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체크해봐드리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 10년 국채는 1.57%인데 약간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다른 기사가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빠질까요? 특별하게 금리가 오르는 금리는 별로는 없는데요. 브레이킹 수에는 지금 다우가 200포인트 올라가서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라 가고 있다. 에너지 스탁이 장을 이끄고 있다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직 나스닥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글쎄요. 아까 전반적으로 또 테크 쪽에 빠지니까 빠지는 건지 나중에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한 11시까지 11시 반까지 진행하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쪽 이제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보통 한 시간 정도 안에 기사가 다 나오고요. 어떤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장이 왜 빠지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시장을 시작만 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각자 보셔야 되니까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우리 이 프로님이 또 집에 가셔야 되니까 저는 이제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지켜보죠. 네. 전반적으로는 예전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위대한 종목으로 보이던 팡들 있죠. 네. 그게 바이든 정부의 정책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독점적이거나 이런 세금 좀 더 내야 되겠다 싶은 종목의 경우에는 세금 이슈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세금이나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고 특히 규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특히 규제에 좀 상당히 많이 예민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많이 빠지네요. 2.39% 뭐 그것 때문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테크 쪽이 좀 위치가 좀 그렇죠? 포지션이 먼저 저는 기업은 알아서 분석이 될 거 잘 모르겠고 미국의 정책들 나오는 거 보면 생각보다 급진적이다. 바이든 정부가 생각보다 원래 미국은 자본주의의 나라라서 급진적이라도 뭔가 어느 정도에서 그게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다군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다르게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냥 혼자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뭐 저는 틀린 바는 아니죠. 그런데 바이든이 급진적입니까? 정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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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런 시기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그렇긴 한데 아마 시장에서 보기에는 생각보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장본 문장님도 또 퇴근하셔야 될 일 또 출근하시죠. 저도 그렇고요. 글로벌 라이브 재미있게 시청하셨습니까? 3프로 TV가 열심히 만드는 콘텐츠들이 다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꽤 유익하게 만드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가끔 기복은 있습니다만 대체로 유익한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자평합니다. 2프로만 잘하면 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 내일 인사드리죠. 당분간 글로벌 라이브에는 저희 2프로가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장본 문장님께서도 편안히 잘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